미드 가렌 한번 갈까요? 가렌 사기인데 미드 다리우스야?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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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미드 케일인가? 가렌 이거 사기입니다 이제 버프 돼가지고 이 캐릭 사기 챔피언 됐어 이거 왜 2초야? 3초로 버프 됐는데? 내 기억으로는 가렌 좋습니다 가렌 일단 저 캐릭터한테 절대 안짐 저번에 한번 지기는 했는데 이번엔 안짐 랩이랄지 도현 아무리 때려봤자 뭐야 안아픈데 비 다 자는데 아니 뭐야 바텀 왜 저래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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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지 간다고? 빨리 라임 내자 호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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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리자 이게 바로 미드 차이라는 거예요 호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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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우스 태 쓴다 얘들아 가리우스 태포다 얘들아 태포 안쓰네 여기 쓰네 오우 나 6랩인데 아따 세다잉 아 나 이거 D템이 없어가지고 약하다 뭔데 뭐야 잡자 플래시 R 그렇지 K 궁 안써주는 거 봐 미쳤다 왜 다리우스한테 궁을 안써주네 탑 게이드 바텀도 잡아줘야겠다 푹 시작현대 갈 갈 갈 갈 갈 갈 갈 갈 머리 안죽네 죽었나? 아 피해 남네 하지만 이즈궁 락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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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아니 걸로 차면 어떻게 해 걸로 차면 안 되지 잡는데 오래 걸리잖아 잡는데 오래 걸리잖아 글로 차면 도망가 이런 거 쿨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봤자 소용없거든 이거 스톱만으로 안 죽어 이거 어 뭐야 루션 빠르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이즈궁 나이스 어허 뭐야 이거 안 나올 줄 아나 뭐야 안 빼? 아 죽었다 이거 아닌가? 아 왜왜왜 이거 뭐해 가만있어 왜 아 님들 이거 이런 가랭 같은 챔피언을 하면은 제대로 안하면 욕먹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들어와 어허 우리 리신형 되게 센데 가자 그냥 이거 신문 넣고 빙글빙글 저기만 하면 죽어있어 적팀이 물론 우리 팀도 여기 어 뭐야 이거 이게 닿는다고? 에반디 에반디 아 나 W 왜 써짐 아 또 속아두네 이거 이어폰 좀 끼고 흠 사망 흠 아 W 왜 써졌어 이거 끌게 이렇게 넘치는데 흠 아무거나 끌면 안 돼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무거나 끌라고 했더니 미니언 끌고 있네 아 나 블리치하고 싶어 이거 내가 다 끌어줄 수 있는데 제발 미니언만 말고 아무거나 끌어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냥 안 쓰면 안 돼 맞다 흠 나 완전 여 museum 쩌 안 돼 살짝тории 아